네, 요즘 휴대전화로 재난안전문자 하루에 몇 통씩 받아보실 겁니다. 확진자 발생이나 동선 같은 중요한 정보가 전달됩니다만, 한 발 늦다, 또 너무 많다, 남발한다 논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일상이 된 재난문자,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송하는지 박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원주시청 재난안전상황실입니다. 감염병이나 자연재해 등 모든 재난상황이 실시간으로 접수돼 대형 스크린에 표시됩니다.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재난안전문자는 이곳에서 클릭 한 번으로 발송됩니다. 코로나19 사태 전 재난안전문자 발송 권한은 행정안전부였습니다. 하지만 지역 내 감염이 확산하면서 가장 빨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됐습니다. 강원도에 승인 요청을 하면 그때 발송이 되었는데요. 그 이후로는 권한이 이양돼서 저희 시에서 작성을 해서 바로 발송이 가능합니다. 1차로 작성된 재난안전문자는 결제를 받아 확인을 거친 뒤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통해 송출됩니다. 주소지가 아닌 인근 지자체에 재난 문자가 수신되는 이유입니다. 공익 목적이라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. 하지만 너무 많은 문자가 한꺼번에 오거나 심야 송출 등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고 정부와 강원도 시군이 각각 보내다 보니 겹치는 내용도 많아 혼선과 피로도를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. 최근 정부는 직접적인 재난 상황과 관련이 낮은 정책 정보는 송출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재난 문제의 내용과 시간대별 송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. 지원 뉴스 박성준입니다.